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볼 것은 앵그리버드2 앵그리버드1이 나온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 이번에 2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면서 평가도 좋고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래픽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졌고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차질을 냈을 때 이렇게 돼지들이 벌벌 떠는 모습이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게 정말 기가 막혀요 어 소리가 살짝 큰 것 같네요 귀 터지는 줄 알았네 그래픽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똑같은 툰인데도 적들이 좀 돼지가 움직이는 것들이나 표정 변화라든지 이런거였다보니 귀여워요 슬로우모션도 그렇고 이렇게 날아오는 것도 그렇고 귀엽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킵 뭐야 이 돼지 그 돼지 뭐야 대빵이야 잡으러 가야죠 대빵 잡으러 가야죠 금방 튜토리얼 깔끔하게 끝냈고 5레벨에서 덱이 타고 있네요 오토인데도 합니다 첫번째판 앙 아 열파 참 오, 나이스 와우 깔끔하게 스킵 간다 열파 참 뻥 와우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 이렇게 빵 터지면 이렇게 날아오는 거 화면으로 클로즈업돼서 이렇게 구조물이 날아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음? 열쇠다. 파란색 열쇠. 아 블루의 열쇠 발견. 아 블루의 열쇠. 아 기어, 기어. 아... 렛츠고 얘가 세계로 분리하는 거죠? 얼음한테 강력하고 세계로 분리하네 우리의 블루 카드 오 이런 카드 같은 시스템도 있네요 언제나 새로 나온 시스템인가 보네요 랩업 같은 건가? 우리의 블루 EMB 어? 블릿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스킵 스트라이크 13개 빠다 버리기 나이스 13개 세 번째 판 아! 갑시다 아하 파괴 게이지를 채우고 추가 카드를 받으세요 오케이 간다! 뿔리 바로 다음 라운드 밑을 노리면 되겠네요 열파창 간다 열파 참 넘어져라 넘어질 거 같은데 안 넘어져? 피사회사탑이야? 와 망했다 어 넘어진다 안 써도 되겠다 안 써도 돼요 쓰지마 날리면 안돼 오케잇 띵띵띵 나이스 사용 안하고 깔끔하게 별세게 척에 열쇠 척이게죠 노란색 부스터 쓰는 애기 나무에 쓰네 나무에 얘가 나무에 강력합니다 아하 아아 귀엽게 신기했구만 네 번째? 네 번째판 레츠고 오 나무와 돌이 많은 편 척! 니가 나설래요 간다안 오케 나이스 깔끔하게 다음 라운드 여기도 밑에 바꾸고 밑에 있는 TNT를 터스리로 렛츠고 야 쉽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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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음 라운드 레벨업 축하합니다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깃털을 더 모으고 오 브론즈데스 브론즈 세 레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세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가 보네요 별을 더 모으기 쉬운 보스 레벨 5레벨 아까 우리 알 빼서간 돼지색 예 하여튼 개를 조져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에 있는 저 풍선을 조지면 될 것 같아요 간다 달려라 블루 아잇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다음 라운드 아 간다 돼지야 나와라 넌 죽었다 보스는 막강합니다 영리하게 대응하세요 영리하게 아 영리하게 대응해주세요 돼지 저거 낙사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열파참 탁 날려가지고 밀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간다 열파참 우후우 죽어라 오 보스가 죽으면 애들이 다 죽네요 오오오 엄마 깨끗하게 어 뭐야 어 다른 돼지가 나왔어 되지 뒤졌다 잡으러 갑니다 가자 레벨 6 황금돼지 이 돼지를 터뜨려서 파괴 게이지를 바로 채우세요 이거 날리면 안되는데 망했다 괜찮아요 세계로 분리 어차피 밑이 하단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 척 썼으면 원샷 원킬인데 모르고 땡겨버려가지고 척 가자 뻥 척 썼으면 뒤에 거까지 한 번에 정리됐는데 아깝네요 여기서 얘를 써야 되죠 왜냐면 얼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다 분리 어 떨어떠떠떠떠떠떠떠나이스 어이 목이 쉬웠어 깔끔하게 별 3개 너 뭐야 안사요 아 돼지 클릭하면 돼지가 나 놀리는데요 방귀 뀌는데 어이 얘 나 놀리는 앤데 나 괜찮아 칠판 갑시다 7레벨 7레벨 뭘로 조지면 될까 하단 부분을 열파참으로 조질까요 열파참 오케이 열파참 여기 부분을 열파참으로 세리 열파참 깔끔하게 다음 라운드 위에 로켓이 있네요 이거 이거 저 로켓 이용하면 탕방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얼음 부수면서 지나갑시다 까라 블루 아우 제발 렛츠고 아아 아아 아 제발 제발 아 원샷 넘게 웹스윙데 망했다 이..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애 까라아웃 앗 크으 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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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잉 흐으으으으이 뭐야 왜 안 끝나 아 저 돼지 안 죽었네 야 너 왜 살아 있는데 아 3개 다 썼어 별 3개 못 받겠는데 오 별 3개 받았어 앞에 라운드라서 그런가 그냥 막 별세게 빠다보리네 나이스 아 레츠고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칠판인가요 아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음 그대로 깔끔하게 바로 스킵해주시고 여기는 두마리 남았으니까 이거를 어 황금돼지가 있네 괜찮아요 저 선물 먹지 않고 여기서 척을 이용해서 아 척이 아니고 얘 뭐야 얘 이름 뭐야 레드? 얘 주인공 이름이 뭐지? 하여튼 주인공으로 깔끔하게 해주고 척 간다 이 차례다 다음에 오케이 깔끔하게 별세게 받아버리기 선물이다 친구에게 보내래 안 보내 내꺼야 전부 다 내꺼야 아 이게 8판이었지 9판 9판 레츠고 아 여러분 이번에는 아홉 번째 반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여기 열파점 사뿐하게 아니다 여기 들어가 오케이 열파 아 이거 열파점 못쓰는구나 저기 들어가면 아아 이러면 그냥 음 열파점 안쓰는게 더 나았을 것 같아 열파점이란다 열파점이란다 후 오케이 레츠고 척 너만 믿는다 아 척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변수일 것 같은데 열로 납입시다 척 제발 밑에 있는 애들 조져야돼 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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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얻으면 돼 점수 얻으면 돼 카드 생겨 점수 얻으면 돼 카드 생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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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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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너희들 uste 예엥 wraau 깔끔하게 좋았어 10 보스 등급 사방 비 elim 오 블루 블루카드 띠롱 블루가 브론즈 피어가 됐어요 얼른 그랜드마스까지 가봅시다 오케이 보스 레벨 10판 아! 렛츠고! 빠리 다음 라운드 뭐야 돼지 왔다 이거 근데 왼쪽 아래는 낙타 구간이 아니거든요 얘 떨어뜨려도 한방에 안죽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떨어뜨리고 그럼 돼지가 날아갈꺼거든요 여기에 먹히고 먹히고 날아라 돼지야 어 저기 얹어지네 열파참 열파참 절로 떨어져 오케이 절로 떨어져 굴러 떨어져 굴러 떨어져 돼지야 잘가 버디 아! 다른 돼지 나왔어 언제까지 데리고 가는거야 몇 판까지 있어 15판에 데리고 타고 있겠지 오케이 상자 먹자 상자 황금몰이 주문 뭐야 아니야 아니야 재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11판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15판까지 달려먹히다 주문 뭐야 새로 나온거에요? 주문 어 뭐야 날릴 수 있는거 있네요 한번 날려볼까 왠잉 오오 하늘에서 오리가 빗발친다 오 하늘에서 오리 떨어지는 주문인데 좋아좋아 좋아좋아 나무에 강한거 같은데 얘가 어 하늘에서 오리가 빗발친다 못써? 헤잉 척 씁시다 나무니까 척으로 TNT를 빠악 보셔주면 터지면서 애들을 잡아 오케이 좋았어 넘어져 오케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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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오케이 나이스 아 저거 꽃이 일을 해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깔끔하게 별 세개 아 오 눈보라 주문 이번엔 다른 주문이야 어? 얘돼지 뭐지? 저 돼지들도 클릭하니까 나 노리네 얘들 귀엽네 12판 얼음 주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주문 뭘까 얼음 주문 오 아 모든 벽을 얼음으로 만들어버리네 그럼 이거 뒤에 블루 딱 날려주면 가라 블루 니가 알차례다 아 그래 이게 콤보네 딱 봐도 다음 라운딩 우와 이거 왼쪽에 이거 왜 있는거야 왼쪽에 이거 왜 있어 이거 이거 왜 있지 이거 왜이들 헤헤 헤헤 헤헤헤 헤헤 페이지들이 날 놀려? 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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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꽃에 먹 곧 먹고 곧 먹고 위에 꽃에 간 다음에 아래로다 오케이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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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조꼬시 먹고 날려 한번 더 날려 오케이 이거 넘어지고 와 설교 오졌다 설교 오졌다 아 설교 오졌다 진짜 깔끔하게 30만점 13레벨 레벨 2개 다 선택한데 어 2개 다 된다 어 2개 다 선택할 수 있어 사기 아니야 너무 좋잖아 황금홀이 간다 어 렛츠고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얘가 나무에 쎈데 위쪽에는 지금 돌이 있다 보니까 효율이 별로 좋진 않네 근데 차라리 얼음 주문한 다음에 블루 쓰는게 더 좋을 거 어 이거 왜 안넘어져 안넘어져 저게 안넘어져 와 균형감각 미쳤는데 아 이거 3개 아 위에가 풍선이구나 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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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개 쓸 뻔했다 아 4개 쓸 뻔했다 망할 뻔했네 그리고 또 하나 남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추억 카드 받은 다음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추억 카드 좀 있으면 받거든요 열파참 열파참 TNT가 서져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카드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얼음 얼음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저 양측 다 공략을 멀리서 터뜨려서 양측 다 공략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추가 카드까지 받으면서 13루벨 공략 성공 GO 음 이렇게 13레벨까지 공략 성공 14레벨 황금오리 얼음 다 쓸거야 여기는 황금오리 쓰면 쓸 수 있겠는데 아 황금오리 아 두개 다 선택하려면 바로 안나가는구나 얼음으로 만든 다음에 불로 날리죠 어깨 나이스 깔끔하게 다음 라운드 두려움에 벌벌 떨어라 간다 열파참 한번에 조지고 싶은데 척 그대로 가자 이거 TNT쪽 누립시다 TNT 나이스 다시 돌아온다 척 어이 척 다시 집에 왔어 오케이 넘기고 14라운드까지 별 3개 상자까지 까버리기 깃털 척의 깃털 300개 척 브런즈 찍었어 오케이 나이스 척 브런즈 찍었어 이제 15레벨 퍽 가보시다 이번 마을의 최종 보스다 어 이번에는 그걸 못쓰네 보스 저는 마법을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끝날 수 있을까 두번째를 넘어트려서 요 꽃 있는데 있죠 두번째를 넘어트려서 요쪽 꽃 있는데 떨어뜨린 다음에 그 꽃이 발사를 하게 만들어서 첫번째를 날리고 왼쪽에 있는 꽃에 저 돌을 뭉치를 들어가게 해서 이쪽을 그 오른쪽 을 공략해야 되는데 일단 중간을 넘어트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파울을 약하게 해서 열파창으로 날리도록 하죠 오 너무 약한데? 오케이 괜찮아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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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노림수가 안됐어 망한 노림수다 좋아 오케이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아 아 망했네 3개 다 쓰면 이거 보스전에서 쓸 카드가 없는데 이거 3개 다 쓰면 아 보스전에서 쓸 카드가 없는데 얘 낙사 낙사 못시키는데 딜러서 조져야되거든요 첫 카드 첫 카드 직접 직접 타 이거는 맞아라 넘어져라 오오 돌 돌 돌 빵 좋았어 와우 오오씨 공포용 안줄 공포용 안줄 나이스 보스 조졌다 별 오케이 3개 와우 다음 보스가 아 이거 아까 첫 번째 보스잖아 다음 다음 마을로 아예 들고 가는가 보네요 오 여기는 칠판 새로운 돼지 도지는 칠판으로 돼 있네 뭐야 어 뭐지 뭐 떴다 뭐지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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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행운의 타워가 잠금 해제 됐어요 이게 뭐야 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보상이 좋아져요 보상을 훔치려는 돼지가 항상 숨어있어요 보상을 모으고 원할때 언제라도 떠나세요 음 뭐지 뭐야 그냥 돌리면 되는 거야 돼지를 돼지가 걸리면 안 되는가 보네 뭐 돼지만 안 걸리면 대박 받을 수 있는가 보네 도박이구만 아 아아 이 돼지가 내 아바타오가 훔쳐갔어 아 아 이게 그거구만 중간에 돼지 안 걸릴 때까지 딱 한 다음에 스탑하고 먹어야 돼 음 적당히 끊었어야 되는데 확률게임이라서 으이 으이 보상 그리고 얘 깃털 랩업 오 척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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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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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나이스 자 뭐 아바타 같은 것도 살 수 있고 16개 해제 23 36 44 와 게임 엄청 많이 해야되구나 음 뒤에 판이 더 44판까지 있긴 있나요 어 봐야겠다 뒤에 두 번째 말 오 마틸다 열쇠 아아 마틸다 열렸어 마틸다 잠금해제 이게 애가 알쓰는 애죠 뽕뽕뽕 하고 알 밑으로 뽕뽑는 애 음 굉장히 판수가 많은데요 예전에 앵그리 보드도 판수가 많았었는데 어우 굉장히 판수가 많아요 오오 엄청 많다 진짜 60판까지 있어 이게 60판까지 있고 60판 밑에도 여기 보시면 이거 뭐야 여기 보시면 밑에 무슨 콜로세움 같은 것도 있어 아레나 별 고등급 뭐 이런 것도 있어 오늘의 도전 다른 것도 있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이거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앵그리버드 아우투 재밌네요 나중에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다운받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에 지금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예스 다운받는 링크 걸어뒀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안하셨으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